제주 3.5라운드 제주 3.1.3 바스킷볼 챌린저가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3다수가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지금 제주농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결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 정식 정보로 채택되면서 전국적으로 3대3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스포츠의 메카로서 3대3 농구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회가 많아져서 그리고 실력도 많이 좋아져서 전국대회나 아니면 국제대회에 제주도 선수들이 입상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도 농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모든 농구인들이 대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금도 많이 늘릴 거고요 같이 내려와서 농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